그룹 엔하이프는 서울 송파구 크스포돔에서 열린 페이트 플러스 공연에서 국내 팬들과 재회했다. 멤버들은 작년에 시작한 페이트 투어가 6개월 만에 페이트 플러스 투어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언제나 기꺼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엔하이프는 월드 투어 페이트를 통해 총 13개 도시에서 21회 공연을 펼쳤고 앙코로 투어 페이트 플러스에서는 6개 도시에서 8회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 중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서울 공연은 3회 모두 오프라인 및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진행된다.